안녕하세요 예슬이에요 오늘은 꿀조합 엽떡이랑 허니콤보 준비했어요 엽떡에는 중국당면이랑 치즈 추가했고요 치즈가 굽기 전에 빨리 섞어줄게요 오늘 마실거는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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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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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 bullied 바삭바삭 바삭바삭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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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계란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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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필은 사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삭하삭 팽이버섯 자 오늘 이렇게 꿀조합 중에서도 꿀조합 엽떡 허니콤보를 같이 먹어봤는데요 이렇게 같이는 처음 먹어보는데 역시 유명한 이유가 있었네요 너무 맛있고 이게 완벽한 맵단 맵단이잖아요 정말 최고였어요 남은 거는 저희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뿅